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! 안녕하세요! 슈퍼입니다! 축축합니다! 축하합니다! 축하합니다! 슈퍼의 5주년 축하합니다! 네 벌써 저희가 데뷔를 한지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정말 저희한테는 뜻깊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한 순간들이 생생의 기억에 남고 행복합니다. 벌써 5주년이라니 그 지나갔던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스윙분들과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 맞아요. 오늘 비록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스윙분들도 저희 슈퍼 생각하고 저희도 이제 스윙분들 생각하며 오늘 하루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그럼 지금까지 파이더스1 슈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! 고마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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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!